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삶의 선택, 생각, 판단, 행동 등 모든 것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에 몇 건의 두터운 평전을 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평전을 시작하면 주인공 되시는 분에게 항상 유소년기나 부모와의 인연을 다룰 때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부모님한테서 반복적으로 닮았던 삶의 지혜나 원칙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은 80대 한 기업가가 성에 대한 회고담에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선친의 반복적인 당부가 평생을 관통하는 삶의 원칙이 되었다는 그런 회고담였습니다. 그분처럼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저는 당부를 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은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삶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곤 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을 관통하는 그런 원칙이자 노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의 원칙이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고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그런 깊은 자각 때문에 분수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그런 신념을 갖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든지 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원칙이 생겨났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은 부족함에 대한 깊은 자각 인식이 바로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삶의 원칙은 자기 자신을 향할 뿐만 아니고 사회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나 잣대가 되곤 합니다. 요즘 나라를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항상 걱정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사회가 앞으로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입니다. 6월 25일자 조선일보에는 김홍수 논설비원이 유럽 특파원 시절에 귀한 경험담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경험담을 담은 글의 제목은 선진 복지 제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글입니다. 특파원 시절 겪었던 노르웨이와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겪었던 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칼럼 내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코로나 K-방역 찬사에 고무돼서 우리 스스로 선진국 시민이란 자기 도치에 빠진 것 같다. 과도한 자긍심이 K-복지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선진국도 엄두를 못 내는 급진적 보편 복지를 도입하고자 한다. 재원 문제는 둘째치고 과연 우리가 이런 제도에 걸맞은 신민의식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김홍수 논술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신민의식을 김홍수 논술위원이 강조하지만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시각에서 그럴 만한 재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로서의 시각은 우리가 그를 처지나 행편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비용을 치르는 아마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칼럼에는 3개국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보시죠.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에 국부펀드의 1조 1400억 달러 국민 1인당 2억 8천만원 꼴로 물을 쌓아두고 있다. 시민들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현 세대의 국부펀드 인출 한도를 총액의 3% 이내로 묶어놨다. 국부펀드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6%인데임을 감안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만 쓰고 나머지 수익과 원금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이다.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뿐이죠. 미래세대에 오람만 하더라도 100조 넘는 그런 빛을 떠안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김홍수 논술위원은 연대의식이라야 하지만 경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100조 이상, 111조에서 138조가 될 겁니다. 그런 빛을 떠 넘길 수 있냐야. 그런 빛을 쓰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야. 아주 나쁜 어른들이란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국민 수준도 만만치 않다. 아주 잘 사는 나라죠. 올림픽위원회 본부가 있는 로잔을 방문했을 때 개찰구도 역무원도 없는 지하철이 인상적이었다. 무임승차를 막을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다들 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했다. 국가의 민도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죠. 이런 시민들이 매달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공짜로 주겠다는 정책 제안에 77%가 반대표를 던졌다. 근로윤리가 퇴락할 것을 우려한 거죠.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사례입니다. 10년 전 특파원 시절 경험한 프랑스의 민도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학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급식비를 받는다. 학부모가 구청에 소득정빈서류를 제출해서 등급을 판정받는데 일정수준 이하는 공짜이고 고소득자는 한 끼에 1만원 이상 비싼 밥값을 내야 된다. 대다수가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인데 수십년째 잘 굴러가고 있다.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이몽수 논술위원이 칼럼 마지막을 이런 이야기로 끝냈습니다. 근로자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데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에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 공짜 점심을 좋아하고 연대의식이 희박한 시민들은 선진 복지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거거든. 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개인이든 사회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을 치르게 되죠. 자기 분수나 형편이나 처지나 능력을 모르면 엄청난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원칙은 제가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이야기이고 또 제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기준이자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를 더 첨부하면 우리 사회가 좀 거짓말을 안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직들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쏘기는 거. 그러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온 전신에 거짓이 횡행하니까 누가 누구를 남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거짓이 횡행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 자체가 없는 것이고 신뢰 기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 제도를 악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직인 이익을 강탈하거나 획득해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봤던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프랑스의 유럽 선진국가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 참 이런 건 뼈아프지 않습니까? 근로자 40% 정도가 근로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면 결국 누구를 약탈해야 됩니까? 미래 세대를 약탈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재력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을 더 옥죄해가지고 뺏아서 강탈해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야기죠. 항상 경제학에서 중요한 원칙이란 것은 인센티브 메타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렇게 보호과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활동이나 투자활동을 다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해서 분수, 처지, 형편, 능력, 역량에 맞게끔 그렇게 소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입니다. 공병호TV에서 또한 공병호TV에 대한vere д